다미아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소리를 들었다. 도르래와 밧줄 당기는 소리, 무거운 쇠사슬들이 덜거럭거리며 끌리는 소리, 그리고 취사장이 음식 찌꺼기를 향해 달려드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따위가 그것이었다. 냄새 또한 이에 못지않게 생소한 것이었다. 비좁은 배 안을 진동시킬 듯한 타로와 가칠한 페인트 냄새, 그리고 지저분한 배 밑바닥에서 풍겨나오는 기름 썩는 악취, 뿐만 아니라 선실 문 밖의 복도에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놓은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절여넣어둔 소금물통 등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들이 한데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점심 식사를 끝내지 얼마 안 되었을 즈음, 다미아는 비좁은 선실 벽에 쪼그리고 앉아 트렘누로 가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선장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파리에서 오신 다섯 분의 신부님들께서 우리를 극진하게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옷은 아마 3년간 겨울을 나도 충분할 만큼 가져온 듯 싶습니다. 취침용 선실은 아주 작은데 한 칸에 두 개의 침대가 2층으로 놓여 있습니다. 선상의 생활이라고 해도 수도원에서의 생활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루벵에서의 규칙을 이곳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첫 일과인 기도와 공부는 기숙사처럼 쓰일 사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오락을 비롯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항은 토요일 정오에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신의 뜻과 지난 7, 8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이 항로를 항해온 경험이 풍부한 선장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선장의 이름은 게르켄이라고 합니다. 비록 개신교 신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신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손길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우리가 좋은 항해를 하고 언제 어디서건 우리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앞으로 서로 만나는 즐거움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그 따사로운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지요.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당신들이 사랑하는 아들 다미안 신부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그 중에서도 특히 신부라는 직함을 화려한 장식체 글씨로 써 넣었다. 당시 그가 그러한 직함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수도원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서품을 받기 전이더라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편지를 봉한 뒤 자기 침대 위로 기어올랐다. 하지만 그 동작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만 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그의 집이 될 이 작은 손실은 매우 비좁아서 특히 그와 같은 건장한 체구는 자유로이 움직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채 가판 위로 올라갔다. 상선이 튼튼한 돛 주위로 부산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긴 항해를 떠나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마지막 며칠 동안 반드시 겪게 되는 분주함이었다. 모두가 상급 선원들이 끝없이 외쳐대는 거친 명령에 따라 높다란 돛대 위를 바삐 오르내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부두 노동자들이 끝없이 길게 늘어서서 높다란 배의 간판 위에다 물품 상자들을 내려놓고 있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몇 명의 수녀들이 인사를 했다. 그녀들도 같은 승객으로서 호놀룰루의 성심의 여인이라는 기숙학교를 세우러 가는 길이었다. 다미안에 배의 어느 곳을 가나 쉽사리 친구를 사귀었다. 모두들 의욕이 넘치고 대단히 친절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본 경험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다들 위험스럽고도 먼 항해를 생각하며 흥분한 기색들이었다. 배멀미 고통스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농담이 오가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그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실어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863년 11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출항을 알리는 우렁찬 배노래 소리에 맞추어 마루줄이 풀리고 도치 파도처럼 물결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교사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배의 난간으로 달려들었다. 그때 마침 입항 중이던 한 스페인 배가 많은 성직자들의 옷을 보고는 배의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존경을 표시했다. 거대한 흰 돛이 활대로부터 풀려나 펄럭거리기 시작하자 배는 갑자기 생명을 얻은 것 같았다. 가판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해치는 단단하게 고정되었으며 모든 밧줄들은 정갈하게 말려져 있었다. 출항, 가장 강인한 선원에게조차 매력적인 이 한마디가 젊은 선교사들에게 더욱 매력적이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바람은 상쾌했으며 물보라가 기분 좋게 뱃머리를 적시기 시작했다. 점차 육지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져갔다. 다미안은 게르켄 선장이 가르쳐준 방식에 따라 걸음을 걷자 금방 배에 익숙해져서 출렁이는 가판 위도 끄떡없이 걸을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 대부분은 이미 배멀미로 인해 침대를 찾은 지 오래였으나 다미안만이 유일하게 배멀미를 하지 않았다. 긴 항해의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바다에서의 생활이 그에게 한결 쉬워졌다. 이는 그 규칙적인 일과가 수도원에서의 극악과 별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항해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 된다. 그는 높은 사다리에 오르는 일 같은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높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는 옷을 걷어붙인 채 선원들과 함께 흔들리는 돗대 위로 기어오르곤 했다. 그는 거친 돌풍으로 마구 흔들리는 돗대와 싸우는 환희를 알게 되었고 배의 가장 높은 돗 가름대 위에서 이른 아침에 밝은 태양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는 상쾌함도 경험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한 행복을 맛보았던 것이다. 젊은 성직자들에겐 기도와 잘 짜여진 일과에 따른 공부 외에도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다. 다미안에게는 항해하는 동안 예배의식을 준비하는 일이 맡겨졌다. 그것은 미사 때 쓰일 제의를 준비하고 성구를 돌보는 외에 미사 때마다 이동 제대를 꾸미는 일이었다. 이것은 물론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로써 날씨가 좋지 않는 날에는 퍽이나 힘든 일이었다. 항해 도중 한 번은 재병이 다 떨어졌는데 다미안은 조금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항상 재치있게 행동하는 그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하느라 많은 밀가루를 버린 후에 드디어 한 판의 재병을 구워내는 데 성공했다. 배는 겨울을 피해 보다 따뜻한 남쪽을 향하여 계속 나아갔다. 적도의 무풍지대에 다다르자 배의 도시 늘어지고 갑판 이음새 사이에서 역청이 녹는 등 몹시 언짢은 상황 속에서 표류를 해야만 했다. 적도제의 풍습에 따라 이교도의 신인 해왕 넵튠이 갑판장 차림으로 갑판에 나타났고 떠들썩한 그의 신하들은 옛날식으로 승객들로부터 곡물을 걷었다. 의뢰하는 물속의 몸 처박기 같은 놀이들이 흥겨움 속에서 진행되었고 젊은 성교사들은 포도주 두 병을 곡물로 기꺼이 내놓았다.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아래의 작은 선실에서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이 아무런 불평도 없이 참고 있었다. 그들은 우통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무성한 털에 야한 문신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선원들이 질비한 갑판으로 차마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배는 좀 더 남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희망봉에 다다랐을 때 파도가 높아지더니 대기 중에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좀 더 거칠어지자 선장은 큰 돛을 말아올렸다. 갑자기 겨울과도 같은 세찬 추위가 엄습해왔다. 해치가 닫히고 구명줄이 배급되었으며 승객들을 갑판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바다는 이제 부드럽게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었다. 배는 산더미 같은 파도의 봉우리와 계곡 사이에서 정신없이 솟구쳤다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두 사람의 키잡이는 안전을 위해 아예 키에다 몸을 꽁꽁 동여매고 있었다. 하늘은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들이오며 캄캄해졌다. 배가 해엽 사이에서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자 선장은 걱정해 휩싸이는 듯했다. 희망봉은 원래 배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때가 그의 항해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노라고 수레했다. 무너진 댐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물살처럼 무시무시한 물기둥이 배를 마구 내리치는 가운데 배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물은 사방에서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길 듯한 기세였다. 이미 좋다 장치가 부서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좀처럼 날씨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성교사들은 온통 부서지고 물투성이가 된 선실 안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간구했다. 그들은 이 악천후가 시작되던 날 9일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정확히 9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짓말처럼 폭풍이 가라앉은 것이다. 선장은 위험이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이제 배는 태평양에 들어서 항로를 북으로 돌렸다. 태양이 다시 따사로워지자 해치가 열렸다. 모두들 젖은 옷을 내다 말리고 야간 보초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밤은 아주 상쾌했으며 별들도 다정스레 가까이 보였다. 항해하는 동안 날씨는 계속 좋았다. 성교사들은 성무일도서를 읽고 가판을 거느렸으며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작은 돌고래라든가 날씨 등과도 친숙해졌다. 어느덧 배를 탄 지도 다섯 달이 지나고 보니 선상생활도 차츰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함성과 함께 산 하나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배가 계속 다가가자 그 산은 점점 더 커지고 푸르러지면서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다. 바다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수리 섬과도 같았다. 1864년 3월 18일 항해의 마지막 날이 된 것이다. 하와이 군도는 북미 대륙으로부터 2,0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로서 모두 12개의 섬 가운데 8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화산폭발로 생겨난 이 섬들이 발견된 것은 1778년 쿡 선장이 처음으로 그곳에 상륙하여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마치 신처럼 높이 추앙되던 시기였다. 쿡이 도착했을 즉 그 군도는 세계의 각기 다른 왕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원주민들은 퍽 호감이 가는 종족으로서 어느 정도 그들 고유의 문화가 있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야만적인 풍습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식인 풍습을 일부 종교의식에 써왔으며 일처 다부제와 일부 다처제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모계 가족 제도였는데 그러한 이점을 상세시키라도 하려는 듯 여성에게는 수많은 금기가 부여되어 있었다. 1810년까지만 해도 여성은 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바나나, 코코넛, 거북, 그리고 돼지고기와 일부 생선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 사형에 처했다. 뿌랭이도 이 군도 역시 다른 곳보다 크고 오래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역사가 있었다. 개신교들이 상륙하고 나서 7년이 지난 후 가톨릭 신부들이 도착했다. 그런데 1831년에 가톨릭 신부들은 그들이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1836년에 다시 돌아왔다. 그로부터 2년간은 그들에게 있어 대단히 위험한 고비였다. 그런 위험한 상황은 프랑스의 전함, 아르테미지오가 항구에 닻을 내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1838년 용감한 아르테미지오의 지휘관 라플라스는 거대한 함대기를 휘날리면서 병사들을 정렬시켜 놓고는 마을을 향해 대포를 겨누었다. 그는 만일 카메하메야 3세가 가톨릭 선교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들에게도 개신교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협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마을을 당장 숙밭으로 만들어버리겠노라고 협박했다. 이러한 무력 외교는 확실히 성공적이어서 수년 후 가톨릭은 확고하게 기반을 잡아 이내 대 목구까지 설치하게 되었다. 다미안이 도착했을 당시 그것의 교구장은 맥을의 주교였다. 그는 성교단을 실은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선창가로 내려왔다. 돛을 접어올린 채 배가 부드럽게 선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배의 도착은 항상 하와이 사람들에게 매우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무수한 선물들이 배 위로 날라지고 당황한 선교사들은 온통 거기에 파묻힐 정도였다. 그것은 거대한 바나나 다발, 황금빛 파인애플, 그리고 그들은 아직 이름두차 모르는 많은 열대 과일이며 꽃 따위들이었다. 닷줄이 풀려지고 항구에 상륙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예인선이 배를 끌고 해안의 수로 안내인이 조타수에게 방향을 지시했다. 선미 가판 위를 이리저리 걷고 있는 선장이 물 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동작에 매료되어 배 난간에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다미안을 발견했다. 잠시 멈춰선 선장이 그에게 알려준 사실은 쿡 선장이 처음 도착했던 당시 원주민의 숫자는 약 40만 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불과 5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악스러운 인구의 감소는 90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일어난 것인데 그 이유는 백인들이 오기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결핵, 매독, 문둔병이라는 3대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선장으로부터 이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미안은 자신도 이같이 큰 죄를 저지른 백인 가운데 한 사람이란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우울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개인적으로나마 보상하고자 그는 결국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베풀게 된다. 8시경 드디어 배가 완전히 입항했다. 새로운 성교사들은 교구장의 주교 반지에 입을 맞추며 도착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게르켄 선장과 선원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대성당으로 가는 길은 그들이 이제까지 보아왔던 길과는 전혀 다르고 매우 협소하고 구불구불한 데다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었으며 또한 길가로 충 늘어져 있는 나무들로 그늘이 져 있었다. 호놀룰루 전체가 거대하고 풍성한 그늘로 덮여 있는 듯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의 물결 사이로 열대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식물들이었다. 그에 못지않게 신기하고 눈길을 끄는 것은 길가 주민들의 모습이었다. 맨발에다 대충 아랫도리를 가린 개구장이들, 뉴 잉글랜드 성교사들이 전해준 가운을 입은 여인들, 대나무 막대기 끝에 그날 아침에 잡아 비늘이 번쩍이는 고개를 매달고 지나가는 검게 그을린 피부의 어부들, 붉은스름한 얼굴의 영국 수병들, 그리고 뻣뻣하게 풀먹인 바지를 입은 홀쭉한 뺨의 양키 상인들, 대성당까지 가는 동안 이러한 새롭고 경이로운 광경이 계속 다양하게 펼쳐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당이 어두침침한 내부가 주는 평화로움 속에 발을 들여놓자, 성교사들은 비로소 비현실적인 세계로부터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안전한 항해에 대한 감사의 미사가 드려졌다. 도착 후 두 달이 지났을 때 다미아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주교위 주제 아래 사제 서품식을 치르게 된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이 신부, 즉 사도적 전통과 능력을 전수받은 자로서 성찬식을 베풀고 성사를 주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죄의 고백을 듣고 하느님 대신 그 죄를 사해주는 거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864년 성신강림축일 다미아는 첫 미사를 드렸다.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성체를 준비하자 일백명가량의 짙은 색깔이 피부를 가진 신도들이 그것을 받고자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방필에게 편지를 썼다. 형님께서 처음으로 제대 앞에서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그날을 회상해 보시고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형님의 경우와는 이런 점이 달랐을 것입니다. 형님이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둘러싸였던 반면에 저는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를 보고자 각처에서 몰려든 아이들과 최근에 개종한 신도들에게 둘러싸였었답니다. 예전엔 분명 오래된 자기네들의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제사를 드렸을 일백여명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받은 저의 감동은 실로 무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예전엔 분명 오래된 자기네들의 우상 앞에서 예전엔 분명 오래된 자기네들의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엔 분명 오래된 자기네들의 우상 앞에서